안녕하세요 복원학입니다. 오늘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대한제국 모습을 생생한 컬러로 보여드립니다. 1906년부터 1907년 사이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군 장교 헤르만산더가 촬영한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한 영상입니다. 컬러로 복원하는데 작업시간만 100시간 이상 들어갔으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당시 생활 모습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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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